대전시 교육청이 교내 일제 잔재로 여겨지는 교목과 교가 등에 대한 청산 작업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수조사와 검토 과정을 거쳐 일제 잔재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교목 교체 20곳과 교가 가사 교체 2곳, 인물 사진 하단에 친일 행적 표기 1곳 등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청산 절차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4곳의 학교는 교가 작곡 교체 여부를 구성원과 협의 중입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역사교과 연구회 등과 연계해 학교 역사 탐구 활동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학교의 상징과 연역으로 구성된 활동지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